앞으로 멤버들과 꼭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요, 저는 진짜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되게 오래 이거 계속하면 돼요, 저는. 저는 사실 그거면 되거든요. 맞아, 지민이 형이 어제 나한테 얘기했어. 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냥. 태우의 말 뜻을 번역하면 이거죠, 한 20년 후에도. 나도 20년 후에도.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20년 후에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.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보면서 그냥 되게 그렇게 하면은. 30년 후에도 야, 내가 너네 아빠랑 50년 전에도 싸웠어, 이런 거.